안녕하세요 패친 여러분 몸빨롬에서 종영하고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당분간 영화 촬영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주 소식을 못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유준열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네요 저는 영화 촬영장에서 열함을 보낼 것 같은데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무더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세요